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헝관장 대 청관장 오늘 무슨 대결을 할거냐면 옛날에 애니메이션중에 윌리스와 그로우닛을 보면 싸는게 있더라고 볼 때마다 싸고 싶었어요 뭔지 알아? 그럼 연습게임 한번 해볼까요? 오 됐어 야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금방 하겠다 야 아 이거 안돼 근데 이거 못해 그러면 저희가 너무 미끄러우니까 바닥에 뭘 깔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할게요 폭격 ADHD 치료 컨텐츠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카드를 좀 만져봤거든요 그냥 됩니다 뭐가 되는데 지금부터 카드를 한번 쌓아볼게요 연습게임을 2단만 쌓아보죠 아 이걸로 진사람 페트병을 한대 막기 책상 흔들면 반칙이다 응 이런식으로 반칙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무너뜨리면 반칙 아앜 뭐야 됐냐?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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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는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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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안돼 진짜 왜 왜왜 아앜 이제 지붕을 이렇게 살짝 슥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옭 ㅉ나ходит 알뜨 Hola 아이 깐riment 쳐봐 하나 둘 셋 현재 시각 10시 16분 이게 지금 연습 게임을 한 번 해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쉬운데요? 저는? 가단 쌓기 준비 만일 OOO어어어 저는 철둔을 씹어 놓겠습니다 일단, 성공 ! 역시 공사를, 기반을 싹 다자 놔야 돼요 이거는 Similarly 이거는 얼마 Pa? 개쉽죠? 불안해서 또 이상한 소리 하죠? 내가 얼굴 못한다 아니 이게.. 이게 문제가 있어 진짜로 이게 혼나 열 받아 혼나 염망 기무았다 기무았다 미치겠다 수고하 수고하 진짜 안 걸릴 것 같아 바람 콘텐츠야 이거 뭐가 어렵냐면 1단까지는 괜찮거든요? 카드 위에 쌓으려니까 미끄러워서 잘 안 쌓여요 뭔 개소리 진짓이요? 이거는 1단도 안 돼 아아 야 됐어 됐어 나 이거 알았어 진짜 빌랐어 야 나 따라하면 어떡해 아니 네가 말하니까 쓰러졌잖아 아 지란이 좀 해 맞아 맞아 아 진짜 알겠다 이거 야 건드리지마 가만있어 한숨 드시지마 한숨 드시지마 한숨 드시지마 하지말라 어떡해 보이시죠? 절대 안 쓰러집니다 제품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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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쉽게 싸울 수 있어요 아 건드리지마 아.. 진짜.. 손격 안걸리는 방송 이거는 운이 아니에요 머리에요 머리 자 잘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방금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애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자 잘 보세요 말은 누가 못해 2단계도 오른손에 갑니다 진짜 너무 아파.. 지금 시간? 한시.. 한십구..분 여러분 제가 이 분을 알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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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러져 이렇게 쓰러져 아 힘들지마 알았어.. 내가 알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다고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한마디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해보세요. 현재 제가 1시간 25분 됐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아직 1층은 쉬워요. 중요한 게 1층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미끄러운 카드멜에 쌓으려니까 계속 미끄러져.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족히. 사장님 공사. 공사 언제 묻어났어. 어? 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친구야! 그만하자! 친구야! 뭐해? 야 이 개XX. 야 이 XXX.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됐다. 여러분 지금 감각의 순간! 1시간 43분째! 저는 지도자의 길을 가렵니다. 아주 잘하네. 짐작해. 짐작해.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빠! 힘내대요! 아 이거야. 기둥이가! 나 방해라고.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아 맞다 맞다. 눅이. 한번 더 2 1 2 마지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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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니 때려 하나 둘 셋 화이팅! 몇 시간 지났죠? 실화해요? 공감장에 도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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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워만 써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흥분하지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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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어쨌든 성공 땅궁 이 시간 26초 결국은 물론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래 이거를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마세요 암걸립니다 앞으로도 전광장 컨텐츠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핫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와 좋아요와ids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